지난 31일 개막해 2일 막을 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대전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총 7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대전시 체육회에 따르면 대전은 이번 소년체전에 선수와 임원 등 1,112명이 34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22개, 은메달 20개, 동메달 31개로 총 7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이는 목표한 메달 금 15개, 은 13개, 동 38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칸우 여중부에 출전한 대전 만년중 오영서와 양궁 여중부에 출전한 대전체중 이가현은 각각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다관왕에 올랐습니다. 한편 충남에서는 2관왕 4명, 3관왕 1명 등 5명의 다관왕이 나왔지만 금 21개, 은 19개, 동 28개의 총 68개의 메달로 당초 목표로 세웠던 80개의 메달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. 제가 열리는 동안 전화